가수 홍빈아씨가 불러드립니다. 유달사람 말해 나오 꽃피는 요달사나 꽃을 따던 저녁 달뜨는 영산강에 노래하던 종강 그리움을 못 잊어서 철리길을 왔건만 님들은 어딜 갔나 다 어딜 갔나 유달사람 말해 나오 말 좀 해 나오 유달사람 말해 나오 그리워서 서러워서 불러보는 내 노래 내 님이 없으시나 못 들으시나 영산강 말해 나오 말 좀 해 나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